지금 세 선생님이 세 가지로 똑같은 힘을 쳤는데 여러분들께 그랑겐 그랑겐 할찌개 그랑겐가 아니네 그랑겐 아직 부딪치고 해서 그리자면 요렇게 잡아야지 요렇게 여기를 잡고 요렇게 펴줘야 돼 여기가 이렇게 펴줘야 돼 연습하지 마시고 안되면 그냥 하나짜리 소리가 나져나서 가능하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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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 둘이 We are 세 log Lew dikk 기재기재라는 근육이 따로 있어 20년동안 쳐가지고 30년동안 쳐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기재기재라는 근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는거야 세가지가지 가지고 가지고 가는거야 그중에서 제일 쉬운게 그랑갱 그랑갱이야 자 끝났어 헬콘트로 갑니다 시작 식사용 엄지 엘 엘 엘 엘 엘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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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